안녕하세요 제거 없이 오픈마켓으로 월 천만원 수익 만들기 강사 황채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무제고 배송 대행이란 뭔지 그리고 어떤 구조를 통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구조가 여러분들께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일반 오픈마켓 그리고 소셜커머스 쇼핑몰의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공급사, 셀러, 쇼핑몰, 소비자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셀러가 존재를 합니다 이 셀러는 일단 판매하기 전에 공급사를 통해서 물건을 사입해 옵니다 그래서 사입을 통해서 초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셀러는 소비자가 이 상품을 살지 안 살지에 대한 어떤 보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 리스크는 높게 됩니다 그리고 쇼핑몰에서 만약 소비자가 구매를 할 경우에 셀러는 직접 나의 사무실에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직접 발송을 해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그 상품을 받고 그리고 그 소비자가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쇼핑몰은 정산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제고 배송대행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무제고 배송대행의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공급사, 도매매, 그리고 셀러, 쇼핑몰, 소비자 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중간에 셀러가 있어요 이 셀러와 공급사 사이에 생긴 게 도매매가 아까와 차이점이 있죠 이 도매매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도매매에 있는 공급사의 상품의 이미지를 나의 쇼핑몰에, 내가 입점해서 판매를 할 쇼핑몰에 상품을 미리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이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때 셀러가 도매매를 통해서 공급사로 이렇게 발주를 넣게 됩니다 그 후에 공급사는 이 주문건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공급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는 미리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리고 셀러는 직접 재고의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공급사는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구매가 이루어진 후 배송까지 된 후에 쇼핑몰에 추후에 정산을 받게 되는 형태인데 아까와 큰 차이점은 공급사가 직접 배송을 해준다 그리고 셀러는 미리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입과 배송 대행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 사무실, 내가 일하는 장소에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 확인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직접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상품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마케팅 진행에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사입은 일단 재고를 통한 투자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품을 잘 팔지에 대한 판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품 등록, 주문 처리, 그리고 포장, 발송까지 이런 여러 업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인 기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배송 대행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무제고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재고가 없다 그리고 투자금이 없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공간, 원하는 시간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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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